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의 제공원은 지구환경의 이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1단원 지구와 지구 시스템 중에서 제4장 생물권입니다. 먼저 생물권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생물권이라는 것은 지구가 있다고 하면 지구 모든 곳에 다 생물이 살 수는 없습니다.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지구의 아주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 즉 모든 생명체 동물이건 식물이건 미생물이건 이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의 영역을 갖다가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영역의 아주 일부 그 일부를 갖다가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구만이 여러 행성 중에서 이런 생물권을 가지고 있는 생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생명체가 있다는 얘기죠. 생명체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행성에는 아직 이렇게 지구와 같이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생물권이 없는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를 다른 태양계의 다른 행성 태양계의 다른 행성 수성이랄지 그 다음에 목성이랄지 도성이랄지 이런 다른 행성과 구별 지어주는 가장 큰 특징이 생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그 다음에 이 생물권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암석권, 땅이죠. 땅. 그 다음에 대기권, 기체, 대기. 그 다음에 수권, 물. 그래서 육해공. 그 세 군데에 이런 생물들이 생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물이 살고 있는 곳은 바다, 해양 바닥에서 높은 산, 고산까지 약 20km 지역을 갖다가 이런 생물권으로 잡고 있습니다. 에베르트 선이 뭐 8800입니다. 한 9k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해양, 깊은 곳 한 10km에서 20km 정도 그 내에서 이런 지구의 생물이 살 수 있는 생물권이 결정이 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생물이 사는 것은 대양 아래 500m, 500m가 넘는 그러나 심해가 되면 사실은 대부분 생물이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요즘 연구에 의하면 그런 심해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생물이 살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물들은 대양 아래 그런 바다 500m 지역에서 해면이 지상 6km까지 그 범위 내에서 새가 공중에 살지만 6km 넘어서 7km, 8km 지상에 높은 곳에서 새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최대한 지상 6km에서 지하, 물 아래 500m까지의 그런 영역의 대부분의 생물이 산다. 생물권에 주로, 생물권에 사는 생물이 주로 여기에 밀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생물권이고요. 바이오스페어. 바이오라는 것은 생매이라는 얘기고 스페어는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하고 바이오스페어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에코스페어라고 그러는데 생태, 생태권이라고 또는 생태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앳모스페어. 대기죠. 앳모스페어. 그 다음에 하이드로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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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드로라는 것은 물입니다. 숙권을 얘기를 하려고요. 대기권. 그 다음에 리토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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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토라는 것은 암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암석권, 대기권, 숙권 이 세 개를 합해서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물권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은 러시아의 학자 베르나드스키라고 그러는데 1920년대 생물권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물권 말고도 이런 생물체가 살아가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생태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생태권. 생태권을 에코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요즘 에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에코스페어. 에코스페라는 건 에코라는 건 영어로 가정이라는, 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 그것을 갖다 생태권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생태권이 바로 생물권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생물권 내에 생태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 생물권을 갖다가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 생물권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생태학이라고 합니다. 생태학에서는 뭐냐면 그 생물권이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니까 그 생물들 상호간에, 예를 들어서 사람과 식물 사이에, 또는 어떤 동물과 미생물 사이에 그렇게 생명체 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이 생명체가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코끼리와 코끼리가 살고 있는 그 지대와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미생물은 그 미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생명체 상호간 또 이 생명체와 그 환경 사이에 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을 갖다가 이컬로지, 생태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태학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생태학에서 연구하는 그 수준을 몇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일 간단한 수준은, 간단한 수준은 이게 영어로 순수어 중에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수준은 이제 오게니즘이라고 해서 어떤 생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개체, 생물 개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랄지, 나무 한 그루, 박테리아 한 개 한 마리라고 할지, 박테리아 한 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하나, 개체, 개별, 개별체를 갖다가 개체라고 그러고 이걸 오가니즘이라고 합니다. 오가니즘. 그 다음에 이런 생물 개체는 혼자 사는 게 없죠. 대개 그런 생물들은 다 어울려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울려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 개체들이 모여 사는 것. 예를 들어서 사람도 집단을 이루어 살고 개미 같은 건 상당히 많은 큰 집단을 이루어 살죠. 아메바 같은 것은 수억 마리가 모여서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또 외롭게, 북극의 곰 같은 것은 혼자 살거나 자기 새끼들하고 서히 살거나 이렇게 떨어져서 외롭게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생물 개체, 몇 개의 개물 개체, 또는 수만 수억의 생물 개체가 모여서 사는 그런 것을 갖다가 개체군, 그러니까 popul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체군이 여러 가지 개체군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또 그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육식동물으로 살고 소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으로 살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개체군이 모여 있는 것을 갖다가 군집이라고 합니다. 군집. 그러니까 차츰처럼 넓어지는 것이죠. 생명체 하나, 이것은 같은 생명체끼리 모여 있는 것, 개체군. 그런 여러 개체군이 모여 있는 것을 군집이라고 해서 그걸 community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군집이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생태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으면 세렌게티 초원에 수많은 그런 개체군들이 소도 살고, 그 다음에 코끼리도 살고, 사자도 살고, 악어도 살고 그래서 이런 군집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을 갖다가 생태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생물군계는 이런 생물권을 나누는 단어인데 생물권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한대지역이랄지, 그 다음에 온대지역이랄지 그 다음에 숲이랄지, 그 다음에 수중이랄지 어떤 특정, 그런 특성에 따라서 이런 biosphere를 갖다가 생물권을 구별지는 몇 가지의 하위 그룹을 갖다가 생물군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 사는 그런 생물군계랄지 물에서 사는 그런 생물군계랄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 전체를 갖다가 biosphere라고 그러고요. 따라서 생물권 전체는 특정 생물군계 몇 개의 생물군계 예를 들어서 수생생물인지 육생생물인지 육생생물도 밀림의 그런 생물인지 툰드라의 생물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생태계가 구축이 돼 가지고 군집이 그 생태계 내에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군집은 여러 개 개체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개체군으로 되어 있고 그 개체군은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생물의 다양성 한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은 생물의 그런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인간들은 차츰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동식물을 채취하고 죽이고 해서 이런 생물의 다양성을 지금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죠. 우리가 이런 환경과학에서 또 환경인성교육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그런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존속시킬 것인가 지속가능하게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큰 관심사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생물 개체에 대해서 개체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자 생물 개체는 우선 생명체는 생명체는 지구에서 약 35억 년 전에 생겼다고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5억 년이라고 하면 지구에 초창기 태양계가 생긴 것이 45억 년이나 46억 년쯤 되니까 그 초창기에는 지구는 아주 끓는 암석 덩어리였죠. 액체 상태의 그런 암석 덩어리였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차츰차츰 식어서 지각이 생겨가지고 딱딱한 지각이 생기고 안에는 물론 그런 액체 암석이지만 차츰차츰 이제 맨틀이 생기고 그 안에 이제 핵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지구가 그런 고체의 형태를 고체의 형태를 갖추게 됐고 그 다음에 이 35억 년에 대양이 생겼다는 것은 대양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많은 기체들이 많은 기체들이 탄산가스랄지 수증기랄지 그 다음에 일산화 단소랄지 염화수소랄지 황일할지 이런 많은 기체들이 발생이 돼서 지구 주위에 이런 대기들이 형성이 됐고 대기들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대기가 형성이 될 때 또 하나 기여온 것은 외부의 그런 외부의 행성들이 외부의 행성들이 이런 휘발성 물질을 가진 외부의 행성들이 지구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35억 년 40억 년 그 당시에 많은 많은 그런 행성들이 행성들이 떠돌아다니는 행성들이 지구에 부딪혀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휘발성 물질을 지구에 옮겨 왔고 지구에서 뜨거운 지구에서 휘발성 물질들이 휘발이 돼 가지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기들에서 제일 많은 게 수증기가 제일 많았는데요 수증기들이 차츰 차츰 온도가 내려가서 응축이 되고 구름이 되면서 그 구름에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가 내려 가지고 지구의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가서 차츰 차츰 대양, 바다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가 생기니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선 그 매체 매체라는 것은 생존할 수 있는 매체, 물이 물 속에서 그런 생명체를 살 수 있는 매체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이 생기 영양, 예를 들어서 제일 초기에 시아노 박테리아라는 원시 박테리아 생물이 생겨 가지고 이런 것들이 산소성 대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시아노 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했습니다 광합성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 대기에 있던 탄산가스를 또 물에 있는 바다에 있는 그 물을 흡수해서 뭘 만들었냐면 그루코스 포도당을 만들었죠 포도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탄수화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탄수화물보다도 산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탄산가스하고 또 물이 결합해서 포도당하고 산소가 생기죠 그래서 산소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이 대기권에 산소가 방출이 됐습니다 이 시아노 박테리아에 이런 산소 발생이 있기 전에 대기에는 산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산소가 별로 없었는데 이 박테리아의 활동에 의해서 대기에 산소가 많이 생겼고 그 중에 산소 중 일부가 이제 O존이죠 O2가 산소고 O3가 O존인데 일부의 오존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오존층이 오존층이 대기의 오존층이 생겨서 오존층이 태양에서 오는 그런 광선 중에 있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의 자외선이 직접 차단이 안 되고 두르면은 전부다 이 생명체가 살 수 없는데 그 대기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살 수 없는데 그걸 막아주는 그 다음에 대기에서 오는 다른 방사선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효과를 물이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물은 그 대양은 우선 매체도 되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영양 영양분이 생기죠 영양분이 생기고 또 대기에서 방사선을 보호해주고 하는 기능을 해 가지고 생명체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가 산소가 되니까 대기에 산소가 생기니까 그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의 진화에 의해서 자침자침 그 해양에서 이제 물고기로 또 그 다음에 어류로 어류가 나중에 또 파충류로 해서 이제 지상으로 나와 가지고 그 지상에서 자침자침 진화해서 현대에 있는 그 다양한 수백만 종의 그 생물로 다양화되고 진화했다는 것이 이게 생명체가 발생했다고는 가장 간단한 설명입니다 즉 35억 년 전 대양에서 원시 생명체가 발생을 해서 그것이 자침자침 대기의 산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일부는 바다에 남아 있고요 일부는 지상에 있고 또 일부는 이제 날개가 달려 가지고 대기권으로 날아가고 하는 그런 다양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생태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물은 크게 진핵생물하고 원핵생물로 나누는데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세포로 보면 세포막이 있고 가운데 핵이 있었죠 그런데 모든 그런 세포가 다 핵이 있는 게 아니라 원생 생물은 세포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서 진화를 해 가지고 그런 세포 핵이 있는 그런 생물이 됐는데 세포핵을 가진 세포로 된 생물을 갖다가 진핵생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진핵생물의 세포핵이 왜 중요하냐면 그 세포핵 내에 DNA를 가지고 DN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포핵에 이런 DNA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생물이라고 보면 모두 다 DNA를 가지고 있는데 DNA는 그 생명을 구성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고 그다음에 생활하고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DNA인데 DNA를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세포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물은 생물은 아까 생물을 동물 식물 미생물 이렇게 나눴죠 그다음에 생물을 진핵생물 원핵생물 이렇게 원핵생물 이렇게 나눴죠 생물을 나누는 다른 방법은 자가영양생물 종속영양생물 이렇게 더 나눕니다 자가영양생물은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생물을 자가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식물이죠 식물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공개 중에 있는 탄산가스에 오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스스로 자기 영양분을 만들어서 제가 살아갑니다 다른 생물을 잡아먹고 이렇게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무기물을 무기물을 영양분으로 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식물을 자가영양생물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많은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소식동물은 이 식물의 식물이 만들어 놓은 영양분을 먹고 또는 식물 자체가 영양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풀이랄지 나뭇잎이랄지 이런 걸 먹고 싸는 그런 초식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식동물은 다시 누구의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죠 사람은 잡식이니까 초식동물 다 육식동물 다 먹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동물이나 식물이 또 죽으면 그것을 누가 박테리아가 먹는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제 분해를 시키는 것이죠 박테리아는 이 분해 시키면서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분해 시키면 다시 그것은 무기물로 돌아가죠 무기물로 돌아가면 그 무기물을 다시 식물이 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만들고 이것을 초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이 먹고 죽어서 분해 되고 다시 무기물로 되고 이렇게 계속 순환 과정을 거쳐서 생물이 생존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물을 나눌 때 다시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종인데요 종 그 종은 어떤 DNA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DNA가 똑같은게 아니죠 공통적인 DNA의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종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도 어떤 물리적으로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물속에 사는 종이랄지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종이랄지 그 다음에 아주 온도가 높아야 높아야 사는 종이랄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각 종이 지구에는 수백만 가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동물이 한 150만 종 식물이 100만 종에서 250만 종이 있다고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만 가지의 그런 생물의 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엄청나게 많은 종이죠 미생물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심해에 아주 깊은 바다 같은 데는 생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깐 고개도 생물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러나 어떤 생물이 어떻게 사고 있는가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하고 이런 수백만 가지의 그런 생물 가운데 우리가 그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중에 일부밖에 되질 않습니다 많은 그런 생물들이 그 실상이 무엇인가 하는게 아직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물 중에 생물 중에 그런 개별 생물 한 종에 속하는 생물 하나를 갖다가 개체를 갖다가 우리가 생물개체라고 그랬죠 생물개체 다음은 그 개체가 개체가 모여있는 특정 서식지에 개별 생물이 모여있는 모여서 하는 것을 갖다가 개체군이라고 개체 개체군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벌이랄지 벌이랄지 개미랄지 이런 사회생활을 하니깐 개체군을 확실히 잘 알 수 있죠 자기들이 모여삽니다 벌이랄지 그 다음에 나비 같은 것도 그렇고 사람도 모여살죠 박테리아 같은 것은 아주 작은 그런 분야에 수백만 가지가 우리 입 속에도 지금 몇 억개의 그런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여사는 것을 갖다가 이런 개별 생물들이 모여있는 그 집합을 갖다가 개체군이라고 개체군이 그 사는 장소를 갖다가 서식지라고 서식 살아가는 그 장소를 갖다가 서식지라고 그러죠 개체군이 함께 사는 장소나 그런 환경 서식지라고 그런다 예를 들어서 그런 벌 같으면 그 벌집이 있겠죠 벌집에서 모여살고 개미도 개미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도 인간도 처음에는 가족이 살다 그 다음에 부족사회 그 다음에 도시국가 그 다음에 국가 전세계 이렇게 그런 서식지들이 서식지들이 자꾸 확장이 됐죠 세월이감에 따라서 다음에 군집은 군집은 아까의 개체군 개체군 한 종류의 그런 생물들이 모여사는 모여있는 그런 집합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랄지 뭐 코끼리랄지 원숭이랄지 그 다음에 소나무랄지 질경이 풀이랄지 이런 것을 갖다가 개체군이라고 그랬는데 그 어떤 특정 지역에 이런 개체군이 다 모여사는 그 특정 지역에 모여사는 모든 그런 개체군을 갖다가 군집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서식지 예를 들어서 열대에 초지가 있다 열대 풀밭 열대 풀밭에는 물론 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낮은 조그마한 그런 관목들 나무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큰 나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열대 초지에는 큰 나무들이 자라기 충분한 비가 내려지지 않아서 큰 나무들이 잘 자라지는 못하죠 그래서 초지가 되죠 그 다음에 거기는 뭐가 많습니까 곤충은 수없이 많죠 그 다음에 설치류 쥐 같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쥐 같은 걸 잡으면 포유류도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육식동물까지도 사자나 이런 호랑이 같은 것까지도 나중에 생기고 그 다음에 코끼리도 생기고 이렇게 열대 초지에 보면 많은 많은 그런 개체군들이 모여서 싸는데 이 모든 개체군들이 모인 것을 갖다가 군집이라고 그럽니다 이 모인 것을 개체가 모인 것을 개체군이라고 그러고요 개체군의 개체군이 살아가는 곳을 서식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서식지에 여러 개체군이 개체군이 모여 살 때 그것을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서식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 서식지에 많은 어떤 개체군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살 수도 있겠죠 다음에 서식지라고 그랬는데 서식지라고 그러면 어떤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죠 생물이 살아가려면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조건은 무생물적인 그런 조건과 그 다음에 생물적인 조건 생물적인 조건은 먹입니다 먹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주로 생물적인 그런 조건이고요 무생물적인 조건은 그 먹이와 관련이 없는 다른 것들인데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든 생물이 햇볕에 햇볕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심에 아주 깊은 곳에 햇볕이 닿지 않는 곳에도 살아가는 생물이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햇볕의 양에 따라서 서식지가 좋은지 나쁜지 또는 잘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고요 이건 개체에 따라 달라겠죠 개체군에 따라서 어떤 개체군은 햇빛을 많이 받는 데가 좋고 어떤 개체군은 음지식물은 예를 들어서 햇빛을 좀 적게 받아야 좋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연간 강우량 생물은 기본적으로 물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깐 그 물을 물을 섭취하거나 마시거나 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물은 물이 아주 많아야 수중 생물은 물이 많아야 되죠 그러나 사막에 있는 생물은 물이 별로 없는 데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강우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영양소가 그 지역에 영양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영양소라는 건 사실은 이게 동물 같으면 식물이나 또는 다른 동물을 먹고 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기물입니다 대기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양이 얼마나 되는 그런 무기물 칼슘이나 나트륨 같은게 얼마나 있는가 그런 영양소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이런 서식의 성공 성공적인 서식조건으로서의 그런 무생물적 한계요인이라고 합니다 한계요인 이것이 어떤 정도 있어야 살지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생존의 한계를 이게 결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산소 수준 산소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런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산소 없이 사는 그런 생물을 현지에 있는 이런 현재 현생 생물들은 대부분의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에 산소 없는 상태에서 사는 생물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 온도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그런 조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한계를 결정해 주시죠 보통은 대개 제일 좋은 것은 인간이 살아갈 정도 같이 이렇게 추워야 마이너스 몇십도에서 더워야 한 50도나 60도 이하 예를 들어서 백도가 넘는 데서 사는 그런 생물도 있습니다 백도가 넘는 그런 생물도 있지만 온천에서 사는 생물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어떤 대개 대부분의 생물은 뭐 영도에서 한 30도랄지 이런 범위에 살기 때문에 이런 서식지에 성공적인 서식을 할 수 있는 서식지에 그런 무생밀적인 그런 한계요인들은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그 한계요인들이 있는데 그 한계요인들의 허용한계가 있습니다 허용한계라는 것은 어떤 한 군집이랄지 또는 모든 개체가 생존이 불가능한 범위 바꿔 얘기하면 생존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도에서 90도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면 90도에 살 수 있다고 그러면 허용한계가 마이너스에서 90도까지죠 생존이 가능한 범위가 이게 허용한계고요 그 다음에 한계라고 했으니까 이제 90도 이상은 못사는 것이죠 불가능한 범위가 90도 이상이 되고 마이너스 30도가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에 90도 이게 허용한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허용한계 내에서만 개체군이 또는 군집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적 범위는 아까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생명체 특히 각종에 따라서 각종에 따라서 사람이면 사람 개미면 개미 코끼리면 코끼리 소나무면 소나무 한 종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최대 개체군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명체 요령이 살기에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사람을 위한 최적 범위라는 것은 온도가 0도에서 30도 정도 그 다음에 비는 일련의 강수량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가지 요인들 각 요인에 따라서 어떤 범위가 가장 그 생물이 그 종이 살기 좋은가 하는 그런 조건들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최적 범위를 최적 범위 최적의 상태 가장 좋은 그런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무생물학적인 그런 한계의 요인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무생물학적인 한계의 요인들도 사실은 또 생물학적인 한계의 요인이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은 생물학적인 한계의 요인이 라는 것은 식량 문제입니다 식량 문제 그 다음에 서식제 경쟁 같은 어떤 데를 살아가는데 자기하고 경쟁하는 다른 동물이 온다 그러면 자기보다 더 우월한 힘이 센 동물이 온다 그러면 살아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어떤 개체분사의 식량이나 서식제 경쟁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경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 요인을 갖다가 생물학적인 한계의 요인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지역에 육식동물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육식동물은 무엇을 많이 잡아먹겠습니까 소식동물을 많이 잡아먹겠죠 그럼 소식동물이 많이 잡으면 오히려 식물은 소식동물이 줄기 때문에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생물학적인 한계의 요인사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생물을 나누는 기본 단위가 종이라고 그랬죠 종 종 예를 들어서 물고기 중에서도 붕어 또는 잉어 또는 매기 이게 종입니다 사람 원숭이 고끼리 이게 종이죠 소 소도 종이고 소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물소도 있고 모두 있지만 그것은 다 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어떤 종은 사이가 살고 있는 그런 허용 범위 허용 한계가 매우 좁아서 아주 좁은 그런 허용 범위를 가지고 있는 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고기는 아주 청정수에만 사는 깨끗한 일급수에만 사는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종으로 쓸 수가 있는데 왜 지표종이라고 그러냐면은 그 환경이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알려면은 그 물고기를 집어넣어 보면 그것이 청정지역인가 일급수지역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죠 그걸 가르쳐줍니다 지표 지표가 되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그런 종을 지표로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물고기 중에서 부위 영양화에서 산소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물에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쓰는 물고기 1급 청정수에 사는 고기 이런 것은 지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부위 영양화가 많이 된 녹조가 많이 낀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런 데다가 그런 청정지역에 사는 1급수에 사는 고기를 갖다 집어오면 죽겠죠 그래서 아 여기는 깨끗한 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핵심종이라는 게 있는데 핵심종이라는 것은 그 종이 있음으로 해서 군집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핵심종이라고 합니다 그 종이 있음으로 해서 그 군집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버는 뭐랍니까 땜을 샀죠 땜을 만듭니다 땜을 만들면 땜을 만들어서 땜을 만들으니까 평원에 홍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버가 땜을 만들어서 그 땜이 터지거나 또는 땜 만든 뒷부분이 그런 홍수가 생긴다고 하면 그 새로운 새로운 군집이 형성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비버 때문에요 또는 불가사리는 뭘 제가 하냐면 홍합을 다 먹고 홍합을 먹습니다 홍합을 먹으면 홍합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암석에 붙어 있죠 암석에 붙어 있는 홍합을 먹으면 그 암석에 여러 가지 다른 종들이 그 암석을 이용해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합은 불가사리에서 제거가 돼 가지고 노출된 암석은 다른 종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이 되기 때문에 불가사리가 핵심종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비버도 그렇고요 불가사리도 그렇고 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군집 형성에 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군집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종을 갖다가 핵심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태계 생태계 생태계라는 것은 생물군집의 서식지입니다 생물군집이 살아가는 거예요 생물군집의 서식지는 작게는 예를 들어서 무릉덩이 어떤 무릉덩이가 있겠죠 이게 또 하나의 생태계가 되고요 또는 좀 더 큰 연못 어떤 강이랄지 예를 들어 큰 비행장이랄지 비행장내에도 살아갈 수 있는 생물들이 있겠죠 어떤 떡갈나무 숲이랄지 이렇게 어떤 지역이 있죠 소식지니까 생태계가 지역인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규모의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각 지역의 무릉덩이에 또는 연못에 이 각 생물은 자기 생태계의 생물 및 무생물적 조건에 적용한다고 그러죠 아까 그런 무생물적인 그런 조건 서식 조건이 있었고 생물적인 그런 서식 조건이 있었죠 온도랄지 강수랄지 그런 여러 가지 무생물적인 영양소랄지 그 다음에 어떤 생물이 다른 생물이 뭐가 사는가 하는 자기 경쟁관계에 있는 생물이랄지 하는 생물적인 조건들 그래서 어떤 생태계가 있으면 그 생태계에서 살아간 생물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응을 잘하면 번성으로 할 수 있고 적응을 못하면 이제 도태가 되겠죠 도태가 되서 차츰차츰 어떤 생태계에 잘 적응하는 평형상태가 이루어진 그런 생태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럼 한 생태계가 있다고 그러면 생태계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물질과 에너지 흐름이 있는데 생태계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생물을 나눌 때 자가영양생물 종속영양생물을 나눌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이죠 대개 식물이고 이것은 뭡니까 동물과 미생물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떤 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물과 동물이 나중에 죽어서 분해되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다시 그것이 대기상태나 또는 땅 속에 무기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생태계의 물질과 에너지 흐림이 순환적으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이죠 식물이 뭘 생산합니까 자가영양생물이니까 영양분을 생산해서 자기 몸에 빛축을 하죠 빛축을 하면 누가 소비자인 초식동물이 이것을 먹고 또 육식동물이 그 초식동물을 먹고 하는 그런 에너지 흐름관계 이 에너지는 원천적으로 어디서 나온 거죠 태양에서 나온 것입니다 태양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염록소 내에서 이런 탄소 동화작용 을 하는 것이니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생산자라고 그러는데 생산자 자기 영양식물 생산자라고 그러는데 생산자 이 식물은 어디에 삽니까 대부분 육상에 살고 또 일부는 수중에서 살죠 미역이랄지 다시 말할지 하는 것은 수중에 삽니다 그 다음에 적조 같은 것도 바다에 살죠 수중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적조나 녹조 같은 조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엄청난 식물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식물 플랑크톤이 기본적인 그런 먹이죠 그런 식물 플랑크톤은 무엇을 합니까 탄소 동화작용에 에서 그런 영양분을 만들고 이런 다른 동물들 고기나 또는 어폐류 같은 것이 식물 플랑크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심지어 큰 고래 같은 것들도 이런 식물 플랑크톤을 먹고 살죠 그런 생산자고 이것은 이것은 주변의 화합물과 에너지로 자신의 식량을 생산한다 그렇습니다 주변의 화합물 대표적인 게 탄산가스 또 주변의 화합물 대표적인 게 물 그 다음에 이것을 뭘 받아가지고 태양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식량을 만든다 자신의 식량을 만들어서 줄기도 만들고 뿌리도 만들고 잎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키워가죠 키워가면 그것들을 갖다가 다른 생물이 먹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식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태양염은 물과 탄산가스를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과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뿌리에서 흡수와 이제 질수나 인 같은 것과 결합해서 농말과 지질과 단백질과 핵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식물체를 구성합니다 식물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과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농말과 지질과 단백질과 핵산 같은 것을 포함하게 있고 이것은 다시 뭐예요 소비자의 사람이랄지 육시동물이랄지 철식동물이랄지 하는 것에 그런 식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식량을 먹고 자란 소비자 종속영양생물은 나중에 죽어서 분해자의 식량이 미생물의 식량이 되는 그런 순환 과정을 거쳐서 이 생태계에는 그런 물질과 에너지가 끊임없이 순환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순환되고 에너지가 물질과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생태계 생태계 생태계라는 것은 그런 군집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그랬죠 군집이 살아가는 것을 하고 이게 이제 어떤 생태계인데 이건 지금 생태계가 파괴가 됐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일부러 불을 질렀을 수도 있고 큰 홍수가 지나갔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된 생태계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생태계가 파괴가 되거나 또는 생태계가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화산 활성이 있었다 또는 화재가 났다 또는 큰 홍수가 있었다 인간이 쌓거니 벌체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 가지고 파괴가 일어나거나 또는 생태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생물들이 나와서 생존의 경쟁을 하면서 자라겠죠 그런데 어떤 종들은 빨리 자라서 지배종이 되고 어떤 종들은 잘 못 자라고 적응을 못하는 것은 나중에 도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그 파괴된 생태계에 다시 새로운 생태계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생태계가 바뀌는 것을 갖다 천이라고 합니다 천이 군집과 생태계가 파괴된 다음에 새로운 종들이 해서 빨리 자라는 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있던 그런 생태계하고 나중에 있던 생태계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옛날에는 A라는 종이 지배적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B라는 종이 지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홍수랄지 화산이랄지 화재랄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것이 다시 복원이 되는데 복원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생태계가 바뀌는 것을 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천이는 두 가지로 다시 구별하는데요 제1차천이하고 제2차천이를 하는데 1차천이는 생명체가 전혀 없던 곳에 첫 생물이 발생되는 것을 1차천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생명체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2차천이고요 제1차천은 아직 생물체가 지구 초창기에 그랬겠죠 초창기에 아무 생물체가 없다가 이제 어떤 이런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 생태계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어떤 처음에 그런 이끼랄지 박테리아랄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생명체가 시댁이 되겠죠 이것을 갖다가 제1차천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이끼 같은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초지나 관목 작은 나무죠 그 다음에 나중에 크면 큰 나무들이 생기고 나무들이 생기면 이동생물 여러가지 동물이나 여러가지 동물들이 세랄지 그 다음에 포유류랄지 설치류랄지 많은 이동하는 그런 생물들 이동생물은 이제 동물이죠 동물들이 와가지고 하나의 무엇을 의미니까 생태계를 형성 새로운 군집을 형성하게 됩니다 생물군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군집이 형성이 되면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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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태계 적응이 잘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본성을 하고 그 성태의 생태계 적응을 못하는 것들은 이제 도태되고 그래서 나중에 최상의 오랜 시간이 가면 평영이 이루어진 그런 최상의 그런 생물의 군집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깐 주로 소나무가 많고 그 다음에 소가 뭐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사자는 조금 있고 그런 생태계랄지 그래서 어떤 한 생태계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그런 생물성 이것을 갖다가 급상 군집이라고 합니다 극상 군집 그러니까 천이가 일어나면은 처음에는 빨리 자라는 장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천천히 자라는 장들이 자라고 또 이동된 생물이 오고 해서 차츰 차츰 이 환경에 적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적응이 잘 되는 건 번성을 하고 적응이 안 되는 건 도태하고 해서 가장 좋은 이 생태계가 지원하는 가장 좋은 그런 군집의 집합 이것을 갖다가 극상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럼 제 1차전에는 아까 아무것도 없는 생명체가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였죠 그러나 이런 생명체가 있다가 여기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또는 화산이 터졌습니다 봉수가 났습니다 그럼 다시 싹 쓸어 나가겠죠 싹 쓸어 나자면 쓸어 나간다고 그러지만은 그 일부는 일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식물의 뿌리 뿌리가 남아 있어 갖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물 속에 아직도 매기가 땅 속에 있다가 살아난다거나 또는 씨앗이 있다가 발아한다거나 그러니까 제 1차천이 때와는 다른 상태에서 천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커니 생태계가 파괴된 곳에서 새로운 그런 군집이 형성되는 걸 갖다가 천이 중에서 제 2차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 2차천이가 되면 이제 다시 적응이 되고 퇴화가 되고 해서 극상 군집에 도달하겠죠 결국에는 그런데 대개 이런 천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극상 군집을 만드는데 100년 내지 200년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공적으로 사람이 벌체를 해서 파괴를 했다거나 또는 어떤 심한 화산 활동에 의해서 그 땅이 자체가 변해서 암석으로 다 뒤덮여 버리거나 그러면 그건 도저히 뭐 이 생태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겠죠 회복이 되고 영원히 회복이 되지 못하고 그냥 파괴된 상태로 순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생물군계라고 그랬죠 생물군계 이건 우리가 생물군을 몇 가지로 나누는 특징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는 것인데요 제일 가장 큰 특징은 기후입니다 기후에 따라서 그래서 온대생물, 열대생물, 한대생물 어듯이요 그럼 기후는 또 뭐에 따라서 강수량이랄지 온도랄지 어느 것에 따라서 기후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위도가 어디냐, 경도가 어디냐 또는 그런 높은 산맥이냐 없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기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군계를 몇 개로 나누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수중생물이다 사막생물이다 삼림생물이다 물창원 숲에서 사는 생물이다 초원, 툰드라 한대지방의 그런 초원 같은 거죠 툰드라다 이렇게 해서 생물군계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런 생물군계가 있다고 그러면 한 생물군계에서 다른 생물군계로 바뀌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초원에서 사막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초원인데 이제 그 옆에 사막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사막과 초원이 만나는 그런 경계 지점이 있겠죠 그 경계점을 갖다가 추위대라고 합니다 추위대 추위대 그런데 그 추위대에는 예를 들어서 이쪽이 초원이고 이쪽이 사막이라고 그러면 일부 초원에 사는 그런 생물도 여기 추위대에 살 수 있고 또 일부 사막에 사는 그런 생물도 이 추위대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그런 생물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막 전환 추위대에는 그 초원과 초원에서 사막으로 전환하는 추위대에는 초원생물과 사막 생물이 같이 모여서 살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쪽은 뭡니까? 이쪽은 수중 생물이죠 수중 생물이고 이게 이제 역사형인데 이쪽은 삼림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곳이고요 그럼 여기도 추위대가 형성이 되는 곳이고 여기도 추위대가 형성이 돼서 여기에 적합한 그런 생물들이 살고 수중에 또는 지상에 삼림에 필요한 그런 적합한 그런 생물들이 생물군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제일 처음에 수중군계부터 살 거고 있습니다 물 수생 물에서 사는 그런 생물이 사는 곳이죠 지구 표면에 70%, 71%가 물로 덮여 있죠 물로 덮여 있는데 그 물 속에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물의 대부분은 물의 대부분은 97%는 뭡니까? 해수입니다 해수 짠물이죠 1L에 3.5g의 소금이 녹아있는 그런 짠물인데 많은 생물은 그 짠물 속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생물은 민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민물에서는 담수생물이라고 그러고 그 담수생물에 사는 그런 집합 전체를 갖다가 담수생물군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중생물군계를 두 개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수생물과 해양생물과 뭐가 훨씬 많습니까? 97%가 그런 해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양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생물이 살 수가 있겠죠 담수생물군계는 담수생물군계는 예를 들어서 호수랄지 연못이랄지 강 시내 또 습지 습지 이런 곳이 담수생물군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염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염분이 1% 미만인 그런 것을 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 이상이 되면 이제 뭐 담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해수일 경우에는 한 3.5% 그런 염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염분이나 호수는 크기가 매우 다양하죠 매우 다양하고 뭐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는 지표수 또는 강물 샘물이 모여 가지고 연못이나 호수를 이루고 그 호수에 이제 적합한 그런 생물들이 발생하고 또는 허나가고 생존하고 하는 그런 생물군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나 강을 보면 강을 보면 수원지 바론지가 있겠죠 바론지는 대개가 높은 산이겠죠 높은 산에서 처음에 샘에서부터 옹달샘에서부터 시작하거나 그 다음에 산에 높은 산은 눈이 쌓여 있죠 만년설 같은게 쌓여서 이렇게 녹아서 시작이 되거나 또는 어떤 호수가 있어가지고 호수에서 물이 모였다가 넘어오거나 해가지고 이런 강을 이루고 강은 결국은 어디로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강이나 시내를 보면 제일 위에는 어떻습니까 수량이 작고 아주 깨끗한 물이죠 깨끗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런 물 같은게 굉장히 시원한 그런 물들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중류 하류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지겠죠 대기 중에서 또는 지상에서 열을 흡수해가고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물질들을 갖다가 녹이고 또는 운반하고 해서 퇴정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강하류에다가 퇴정물을 쌓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각주 같은 걸 만들고 하죠 강하류에 그런 풍부한 퇴정물이 생기면 인간이 농사를 질 수 있게 해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것이 이렇게 강하류 풍부한 퇴정물이 있는 강하류에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습지 습지가 매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환경에서 하나는 그 자연 생태계를 정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습지에도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새도살고 양서류 바충류 개구리 바충류 뱀 같은 거 포유류 설치류 같은 거 쥐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생물들이 습지에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담수생물군계에서 살아가는 생물이고요 이것은 이제 호수 호수라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담수생물군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양생물군계 이것은 지표의 4분의 3이 지표의 4분의 3이 바닷물에 의해서 1리터에 3.5g에 평균적으로 소금이 녹아있는 사회 같은 데는 훨씬 더 진어겠죠 어떤 예를 들어서 강 바다 주변에 강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는 소금의 농도가 낮을 겁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이런 농도를 가진 그런 바닷물에서 사는 다양한 그런 생태계가 존재해 오는데 이것은 다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양생물군계는 다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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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 바닷가 원양 먼 바다 그 다음에 해저 바다 밑에 그 다음에 심에는 바다 밑중에서도 아주 깊은데 이렇게 몇 가지 형태로 해양생물군계를 다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해양지대 해안지대 보면은 육지에서 가까운 곳이죠 육지에서 가까운 곳은 뭐가 칩니까 파도가 치고 조수 간만 차이가 있어서 밀물 썰물이 일어나죠 밀물 썰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매우 다양한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류 주로 어류죠 어류나 그 다음에 그런 수생식물도 살고 있죠 미역이랄지 다시마 같은 그런 식물과 그 다음에 어류가 해안지대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떤 물고기는 좀 더 원양 원양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원양에서 많이 하는게 참치 같은 거죠 원양업에서 참치 같은 것을 멀리 가서 잡아오고 요즘 명태 같은 것도 해안지대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원양에 나가서 잡아오는 그런 것도 있고 대구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원양 지대라는 것은 육지에서 먼 대양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전은 원양 지대 아래 퇴적물이 쌓인 곳 그 퇴적물이 쌓인 곳에는 거기에서 사는 그런 또 어류도 있고요 메기 같은 것은 물 속에서 물 위에서 사는게 아니라 그런 퇴적물 속에서 살죠 그런데 이건 해적지대라는 것은 아주 깊은 대양을 제외하는데 왜 그러냐면 깊은 지대는 심해지대라고 해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해지대는 우선 압력이 높죠 수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물 속을 10m 들어갈 때마다 1기압이 높아지는데요 1기압이라는 것은 대기권에 그런 전체 대기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압이 1기압입니다 1기압 거기에 해당하는 똑같은 양의 압력이 물은 10m 그러니까 대기를 갖다가 물로 생각하다가 물을 갖다가 쫙하니 10m를 갖다가 쫙하니 분산시켜 놓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0m 가면 2기압 대기 1기압에 2기압에 3기압이겠죠 그 다음에 1000m 가면 100기압 100기압이다 1기압에 더하면 101기압이 되겠죠 이렇게 고온 또 대항은 고아 그 다음에 바다로 갈수록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온도가 낮췄죠 저온 그리고 대항에는 육지와 같이 대항에도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이 이런 지대를 심해지대라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심해지대는 생물이 살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실제 심해지대에 가서 살펴보니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요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호 산호는 어대 해안선 섬이나 대대 해안선을 쭉 따라서 산호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산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산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이제 호주의 대보초라고 그러죠 대보초라고 그래서 Great Reef Valley 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엄청난 산호에 그런 섬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호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산호가 여러 가지 어류에 어류에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산호가 죽으면 이런 많은 어류들이 서식지를 잃어서 따라서 죽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어서 요즘 이런 환경 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산호 같은 것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 동해나 이런 서해 같은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선 제주도 해변 지역에 주변에 그런 산호들이 죽어가지고 백화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하얗게 다 죽어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어류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 보호를 할 때 이 산호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물군계 중에 사막 생물군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막에는 생물이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사막도 여러 종류가 있고 사막에도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저지랄지 살림이랄지에 비해서는 그 숫자와 개체수와 종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럼 사막이라면 대개 연간 강수량이 1년에 25cm 이하의 그런 비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을 갖다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물이 부족해서 건조한 지역이 되죠 건조한 지역이 되니까 그러고 사막에 너무 건조하니까 습도가 낮아가지고 습도가 낮으면 수분이 열을 포함하고 있다가 밤낮에 온도를 완충작용 해주는데 없어져 버리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빨리 더워지고 그럼 수분이 완충작용 오르면 낮에는 좀 천천히 더워지고 밤에는 천천히 씻고 올 것인데 그런 완충작용을 못 해주니까 이렇게 아주 건조하고 기온 차이가 큰 지역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초목이 살아갈 수가 없죠 초목이 살아갈 수가 없고 땅이 전부 다 모래가 되고 자갈이 되고 암석이 되는 그런 그럼 이런 모래자갈 암석 속에 생물이 살 수가 있느냐 거기에 생물이 살아가는 겁니다 전갈 같은 것도 살아가죠 전갈 같은 것도 살아가고 여러 가지 그런 생물들이 또 뱀들도 거기서 살아가는 것도 되십니다 그런데 사막의 일부 지역에는 지하수가 있어서 소위 오아시스 지역이 있죠 사막이라고 해도 물은 비는 조금씩 오는 거니까요 오면 사막 속으로 스며들어서 어떤 한 지역에서 물이 솟는다고 그러면 지하수가 솟으면 오아시스가 되죠 그럼 오아시스 주변에는 상당히 더 다양한 그런 생물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군기 내에서도 오아시스는 이런 일반 사막과는 다른 그런 생물군기가 되겠죠 이게 사막입니다 사막을 이렇게 사진이나 그냥 먼 발치로 보면 정말 아름답지만 살기에 무지역에 혹독한 그런 환경이죠 온도가 뭐 30도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고 밤에는 또 마이너스 30도 내려가는 그런 환경이고요 물론 사막도 어떤 사막은 더운 사막이고 추운 사막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또 비도 내리는 사막도 있습니다 이건 여기가 오아시스일지 그렇지 않으면 사막의 일부일지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고요 즉 사막도 뜨거운 사막 차가운 사막 이러는데 소노란 사막 미국에 있는 그런 사막이죠 이건 계절적으로 비가 오고 여름에 더워서 또 비가 오면 거기에는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불과 몇 센치의 비가 와도 그 비에 따라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풀이 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벌레나 나비가 오고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겨울에 추운 사막 고비사막 같은 게 겨울에 추운 사막인데 이런 데는 정말 생물이 살아가기가 더 힘들겠죠 낙타 같은 것이나 이제 살아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막과 초원 사이의 추위대 이것은 초원이 있고 미국의 중서부에 그런 초원이 있죠 초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부의 서부 쪽에 그런 사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추위대가 되면 이걸 반건조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반건조 사막에 상당히 거기선 추위대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습니까 초원과 이 사막에 그런 생물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다양한 그런 생물들이 살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물 붕괴 중에는 초원 생물 초원은 생물이 사실은 상당히 좋죠 무슨 생물이 초식동물이 초식동물이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초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큰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나무들이 자라려고 그러면 좀 더 비가 많이 와서 그 나무들이 물을 흡수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불이 비가 조금밖에 내리지 않아서 그 풀은 좀 살아가고 관목은 살아가지만 큰 나무들이 자라기에는 부족한 그런 지약을 초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열대성 초원을 우리가 사바나라고 그러죠 사바나 그 다음에 온대성 초원도 있고요 이런 초원이 있으면 초원에는 뭐가 다양한 초식동물들이 살아가고 초식동물이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고 다시 육식동물이 모이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원 중에 아프리카랄지 호주랄지 이런 데는 고온 호주의 고온지역 이런 데 열대성 초원이 생기는데 나무가 있다고 해도 아까 그런 것 같이 몇 개의 나무만 있고 관목이나 풀 이런 것이 모여 많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게 너무나 건조하기 때문에 산림을 갖다가 산림을 형성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런 열대성 초원이고요 그 다음에 온대초원 온대초원은 이런 풀과 약간의 나무가 있고 이건 강수가 적어서 또 여름과 겨울에 온도차가 커서 이런 많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강수가 적어서 큰 나무들이 자를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을 갖다가 온대지역에 있는 초원을 온대초원이라고 열대지역에 있는 초원을 열대초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온대초원 같죠 굉장히 넓은 풀밭입니다 풀밭에서 초식동물들이 생존해 나가겠죠 대초원 미국 특히 중서부에 보면 중부에 보면 아주 엄청난 초원이 있는데 지대가 상당히 높은 지대입니다 고지대 그리고 거기에는 풀이 아주 다양한 풀이 있고 땅도 비옥해서 경작을 하죠 경작을 해가지고 특히 뭘 많이 심습니까 밀이랄지 옥수수 대규모의 그런 밀이랄지 옥수수를 경작할 수 있는 초원이 경작지로 둔갑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에 삼림 삼림이라고도 삼림이라고 삼림군기에는 이제 나무로 뒤옆에 있는 겁니다 나무로 뒤옆에 있는 거 그래서 열대삼림 열대삼림에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게 있겠죠 또는 인도네시아 같이 동남아에 그런 태국이를 지는 데에 그런 열대삼림들이 있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위도가 낮고 위도가 낮다는 것은 적도에 가깝다는 얘기죠 적도에 가깝고 강수 강수가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가 여기는 눈이 올 일은 없겠죠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떤 데는 또 열대라고 해도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데도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다 일반적으로 그래 습한 그런 계절이 있어서 여기 열달삼림이면 나중에 생물다양성이 가장 큰 생물군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데에 다양한 그런 생물군기에서 다양한 생물의 종과 그 다음에 다양한 종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열대 열대삼림이 되면 이렇게 아주 울창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땅에서도 살고 그 다음에 나무에서 살고 새 같은 것도 나무에 살고 그러죠 원숭이는 나무에 살고 그 땅에는 뭐 개미도 살고 뱀도 살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생물의 종들이 열대삼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대삼림은 거기다 좀 더 높은 지역 높은 지역이 오면 우리나라랄지 중국이랄지 미국이랄지 위도에 특히 이제 뭐 사계절이 뚜렷하다거나 어떤 경우는 이계절 번기, 우기 나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온대삼림은 개간이 많이 됩니다 특히 머리에서 나무를 갖다 연료로 오기 위해서 떼려고 산 같은 것을 산에 있는 나무를 배워오죠 또는 건축 나무를 건축을 한다거나 가구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농지를 하려고 화전을 한다거나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에서 농지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온대삼림입니다 온대삼림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것을 갖다 경작을 하거나 이렇게 나무를 배워오거나 할 수 있기가 좋은 것이죠 즉 개간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대는 사람이 살기가 좀 힘드니까 그런 개간 피해를 갖다가 일으키기가 좀 힘든 그런 장소고요 그 다음에 한대삼림 시베리아 타이가라고 있죠 그 침엽수들이 쭉 펼쳐져 있는 아주 광대한 그런 지역인데요 그런 타이거 여기는 겨울이 굉장히 길고 춥죠 그 다음에 강소는 짧은 여름에 비가 오기는 옵니다만 짧은 여름에 집중이 되고요 이것은 대륙에 가장 큰 생물계라고 했습니다 타이거는 이런 아마존에 못지않은 방대한 시베리아의 지역을 찾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큰 생물군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툰드라 생물 툰드라 생물은 아주 그런 한대지역에 열대초원 온대초원 그랬죠 이것은 뭣같이 한대초원과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강수량도 좁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물체에서 다양성이 많을 수가 없죠 다양성도 작고 여기는 단수는 나무는 거의 자라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 지역도 이제 북극툰드라인지 북극툰드라인지 이런 지역입니다 생물이 거의 자라질 못하죠 여름이 크게 작고 물론 여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식물이 생장할 수가 있지만 별로 그런 생장조건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은 연못이나 습지 또 땅 아래에 들어가서 영구동토대라고 해서 밑에서 얼어가지고 항상 땅이 얼어져 있는 그런 동토대가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한대의 둔드라는 높은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산맥이랄지 로키산맥이랄지 높은 산에도 산이 아주 높아서 툰드라 지역보다는 좀 온도가 높긴 하지만 식물이 생장한 여름도 툰드라 지역보다 좀 길기도 하지만 그것도 어째서 온도가 낮죠 우선 저온입니다 그 다음에 강수량은 뭐 그렇게 고산에서는 적은 강수량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떤 때는 상당한 비가 내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보다는 거기는 눈들이 내리겠죠 눈들이 쌓이고 그러나 여기는 춥고 춥고 그 다음에 이런 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생물체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툰드라 생물계를 갖다가 북극에 툰드라 그 다음에 고산 툰드라 남극에는 뭐 거의 그런 풀이랄지 잘 알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툰드라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에 대한 그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생물이 살아가는 지구에 그런 장소는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지만 수백만 종의 생물이 살아가고 있고 생물이 그 개체들이 모여서 생물 개체군을 이루고 개체군이 모여서 이제 군집을 이루고 군집이 그 생태계에 살아가고 생물권에서 생물권을 이루고 그 생물권이 지구의 특성으로 자리잡는 그런 현상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지구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 2단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구 시스템의 변화 중에서 무슨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된 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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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